구TV가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진행한 특별 후원생방송 3부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전파를 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목회자의 사연과 구TV가 힘든 여건 속에도 미디어 선교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시청자에게 소개되며 감동과 참여의 독려가 이어졌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구TV 천사 후원의 달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가 3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매회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생방송은 이번 3부에서 보금의 등불을 밝히는 구TV라는 주제로 코로나 시대에 보금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인 미디어 선교에 힘쓰는 구TV를 조명했습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이건영 목사는 직접 보금을 전할 수 없는 이때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미디어는 그 시대에 가장 앞선 미디어 기술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하나님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루터에게 유 미디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대에 가장 앞선 기술력을 이용해 성경을 보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뉴스 보도, 다큐멘터리 제작 등 어렵고 힘든 전국의 작은 교회들을 조명한 구TV의 사역들이 소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TV가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뉴미디어 사역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출연자들은 주제에 맞는 스튜디오 배경을 보면서도 구TV가 세상을 보금의 빛으로 밝힐 수 있도록 여건이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등불을 하나씩 들고 있네요. 이 사람들이 향하는 길에는 송신탑에서 큰 불빛을 밝히고 있는 구TV 방송국이 보여지고 스튜디오가 좀 더 컸으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합창단원님들이 다 오셔서 보고 영광 돌리고 찬양도 하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3부 생방송에서는 특히 서울역에서 26년째 노숙인 돌봄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최성원 목사의 사연이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최 목사는 어려운 형편에도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자활센터를 열어 노숙인들의 끼니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숙인들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형편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슬아에 있는 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가정사도 어렵게 꺼냈는데 그 사연이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생을 마감해야겠다 해서 독일로 갔던 건데 그때 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똑같이 방 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밤에는 아드님 함께 손잡고 쪽방촌에서 함께 봉사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최 목사뿐 아니라 작은 교회의 예배 공간 마련을 위해 재능을 사용하며 섬기는 마전 선두교회 이강민 목사의 사연도 이날 방송에서 소개돼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구TV 뉴스의 보도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번 미디어 선교회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0월 한 달간 이어지는 구TV 미디어 선교센터 스튜디오 마련 후원 방송에는 한국교회 성도 누구나 기도와 ARS 후원 사옥 방문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센터 잘 만들어지는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TV와 아름다운 동행이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행복한 동행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앞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묵히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소개하는 구TV의 사역이 너무나 복되고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구TV가 또 존재하는 거고요. 저희도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